남집사 왜 밥 먹어야지? 왜 안 먹고 그래? 비용이가 차 안에서 웃자 엄마 못 봤니? 엄마? 비용아 비용이 못 봤어, 엄마? 비용이 못 봤어, 엄마? 의미가 어디 갔지? 나나야 코코야 비용이 못 봤어, 미미언니? 언니 못 봤어, 미미언니? 우리 나나 아이고 왜 이렇게 뛰어다니지? 우리 나나 뭐가 기분이 좋아 뭐가 기분이 좋아 코코야 너 거기 있어? 뽕 누구든가 동생 어디갔니? 유우야 유지야 언제 왔어? 깜짝이야 분명히 안 보였는데 숨어 있었어 이놈들 깨끗해졌네 아이고 밥도 일모가 다 먹었어? 유지야 왜 깨끗이 먹었니? 빨리 봐요 유지 이제 추워요 아이고 유지 추루는 꼭 손으로 잡고 먹어야 돼 오랜만에 먹지 추루 아이고 유지야 일모야 일모 추루 안 먹어 생각 없어 추루 이자는 잘 먹는데 일모야 일모 일모 추루 봤어 이제 이자 일모가 안 빼서 먹어요 아이고 아파 추고루 아이고 아프어 추루 추고루 état의 불리지 , 다 먹궂다 다 먹었다 잘 놀고 있어 일부 뭐 훔쳐 먹었니? 일부 뭐 훔쳐 먹었을까? 일부하고 잘 놀고 있어 비 온다 우리 나가지 말고 물이 나가지마 비 오니까 물이 놀고 있어 미미 어디 갔다 왔어? 미미야 얼마나 걱정인지 안 보여가지고 주로 다리 미미야 우리 엄마가 무서워 피해서 주로 이리와 입맛에 안 맞아? 아다가 끼는 참 고개서 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쩌면서 오냐? 미미가 좋아하는 파우치가 다 떨어졌네 미미야 저거 좀 먹어주면 안될까? 우리 미미 이리와 먹어 밥먹어 이리와서 빨리 먹어 동장들은 저 밑에 있어 동장들 찾아 라나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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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 동생들 다 저 밑에 있는데 어떡하지? 아빠가 같이 내려갈까? 동생들 보러? 싫어? 그럴까? 네 응 응 응 응 응 왜 이렇게 또 수다스러울까? 미미 왜 이렇게 수다스러울까? 밥 먹어 미미 응 응 이리와 데게 여기 다 accomplishments 빌 мест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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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미미가 제일 이뻐 미미가 제일 이뻐요 우리 미미가 이쁜데 뭘 아유 이뻐라 이뻐라 다 먹었어? 왜 눈동자 크기가 변하지 자꾸? 다 먹었어? 저도 먹을 때만 아는 척하게 없지? 알겠어. 비 안 맞았어. 이리 와. 나나야. 야 내일은 비 많이 온대. 숲속에 숨어있으면 어떡해. 비를 피해야지. 누나하고 형 따라서 잘 다녀. 이리 와. 이리 와. 응? 응? 나나가 동생 잘 데리고 다니고. 비 온다니까. 먹어. 누나 더 먹어. 비 온다. 빨리 먹고 들어가자. 아이고 뭐지? 장난치고 있어? 응? 그래. 이리 와. 이리 와. 빛이 dua. 내가 증시하45분. 아이고. 나 진짜 놀랍다. Bat고는 여기도 하늘이. 차가운이 있은 것 같아. 그 될 것 같아. 한 범인이야. 엄마의 하늘이. 범인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라나야, 메뚜기 먹으면 어떡해. 아이고, 미치겠다. 오늘도 나가지 마. 이리와.